서울에서 대학생 두 명이 그림 학습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화실로 찾아왔습니다.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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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꽉 짜서 칼라를 많이 짜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심이 안해지는 눈이 나른 내 눈이 안해지는 안해지는 눈이 안해지는 눈이 안해지는 눈이 안해지는 눈이 안해지는 왜저 Rights 재미있어요? 네 재미있었어요? 네 고맙습니다 내장 urlo 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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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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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